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벌리 우주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끌어오는 거야 이 귀검이야 귀검 귀신의 검을 쓴단 세대에 귀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? 감독님, 저 이거 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감인지 보러 오시겠어요? 1회에 다시 탈고 온 액션! 귀검님? 아, 네! 혹시 평행세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?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삼겨라 만일 부릉을 시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금이 단독하지도록 주인공은 악당에게 불복하지 않는다 사람은 적으로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오래 사는 법이라고 했다 이곳에 온 거 당신이 원해서야 이제 알겠어 내가 이곳에 왜였는지 아니요? 아니요? Qiyana Reaves kept remembering it wrong? Personally, I think I prefer John Wick. What about you? Remember to click here below to subscribe or on the side for more great content.